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의회로 몰려가서 연주한 농성을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극한 대결의 파장이 다른 곳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신구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광주시의회 맨바닥에 모여 앉았습니다. 양손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팻말을 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광주시 교육청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자 원장들이 직접 연주와 농성에 나선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만 3살에서 5살인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 예산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집단 반발을 불렀습니다. 원장들은 정부와 교육청이 모두 다 무책임하다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데다 광주시의회와 교육청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린이집 보육대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